네 드디어 스포츠 6가 여러분들 곁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저희도 또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지금 준비 중인데 여러분들 빨리 만나서 좋은 공연과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희철입니다 제가 슈퍼쇼를 하게 되는 것은 한 3년 4년 만인 것 같아요 제가 미이나 앨범 이후로 이렇게 오랜만에 서는 무대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또 떨리고 또 어떤 무대를 꾸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쇼 6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도 재미난 무대 멋진 무대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